우리 아리들 사랑도둑에 이어서 호랑이가 쫓아온다로 이렇게 비주얼 캠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비주얼 캠이 전 너무 좋아요 우리 아리들도 많이 좋아할 거라 믿고 우리 DKC들의 아리따운 비주얼을 감상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리들 사랑해요 네 호랑이가 쫓아온다로 이렇게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많이 준비한 만큼 예쁜 것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세연이랑 대게는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아리들 저희가 이렇게 비주얼 캠으로 인사를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호랑이가 쫓아온다로 한층 더 성장한 저희 DKC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또 이제 또 저희의 또 새로운 간결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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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DKC가 사랑부득과 위팽에 이어서 이렇게 호랑이가 쫓아온다 비주얼 캠까지 이거 다 찍어봤는데 DKC의 멋진 비주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DKC가 위팽 그리고 세이스 에피소드 시리즈의 모든 부분 이제 이 신성한 비주얼 캠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세이스 에피소드의 시리즈 마지막 곡인 호랑이가 쫓아온다고 비주얼 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앞선 곡인 사랑도둑과는 다른 매력이 가득 담긴 곡이니까 비주얼 캠과 함께 여러분들도 DKC의 여러 가지 매력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사랑도둑에 이어서 멋있게 컴백했습니다 호랑이가 쫓아온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 DKC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